첫 곡은 반갑기도 미안하기도 입니다. 설명을? 네, 저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근데 길 가다가 우연하게 8년 전 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. 되게 고마웠던 사람을. 근데 어? 되게 너무 반가워요 라고 했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 열감을 너무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을 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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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